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14일 목요일인데요. LS머티리얼즈의 경우엔 단기적인 조정 흐름, 대략 3%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LS머티리얼즈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즉 앞으로 다음 라운드팩의 자리인 5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200% 이상 벌어진 자리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의 1차 차익 실현이 실현됩니다. 즉,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들을 수익 실현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모두 매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절반 정도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단기적인 조정 흐름, 마이너스 3% 가량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외인과 기관들의 1차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LS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앞으로 중정계적 관점으로 우상향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단기적인 잔파동,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단기적인 잔파동에 1위를 비하시면 되시겠어요? 안되시겠어요? 절대 안되겠죠? LS머티리얼즈의 경우엔 2차 전지 산업의 신기술인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울트라 커패슈터? 자,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신기술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실적까지 뽑아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은 패시브 자금,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까지 들어오는데 왜 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의 눌림을 위치해서 1위를 비하냐?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겠죠? 현 위치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 위치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앞으로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겨제의 저항 구간에서 시세가 눌리더라도 이때도 매도하면 안되고 어떻게 8만원 부근까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길게 끌고 가서 맨날 20% 뛰기, 30% 뛰기 이런 수익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말 3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LS 머티리얼즈의 현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이렇게 상승 초기 국문 자리에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자리예요. 자, 에코프로 머티도 LS 머티리얼즈와 같이 신규 상승된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700% 가량 올랐는데 자, 이렇게 700% 이상 오르는 상승 추세 내에서도 단계적인 조정 흐름은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오늘과 같은 조정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문 자리 조정 흐름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러한 조정 흐름을 보일 때 매매 전략은 상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열어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LS 머티리얼즈 시초가의 절반은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여러분들은 이상할 겁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매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시초가에서는 비중 절반은 매도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이미 조정 흐름이 나오고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로 하면 안 되는데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200% 이상 벌어진 자리 외인과 기관들의 단계적인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이 최고점 자리에서는 우선 비중을 줄여두자. 그리고 현 위치처럼 떨어질 게 없는 자리 조정 흐름이 나온 뒤에 다시 재진입을 하거나 물량을 비중 추가하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8,000억짜리 해치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저의 매매 전략입니다. 이렇게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LS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등장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LS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저 돈 많으니까 여러분들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LS 머트리오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8,000억짜리 해치펀드 돌렸을 때 매매 전략을 확실하게 적용해서 정확하게 LS 머트리오즈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아직도 LS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LS 머트리오즈 현 위치, 현 조정 위치에서는 무조건 비중 추가를 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실시간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LS 머트리오즈의 신규 매수 단가 받아 가시면 돼요. 현 위치에서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2만 8,000원 부근, 이 지지 구간을 앞으로 지켜주면서 시세가 안착이 되면 이때 정확하게 신규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2만 고점에서 비중 절반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2만 8,000원 부근에서 시세가 안착될 때 다시 재진입하면 되는 거고 LS 머트리오즈의 청약을 통해서 6,000원 부근에 매집을 했는데 청약 물량이 얼마 안 들어오신 분들은 현 위치, 현 눌림문 위치에서 정확하게 비중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LS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들어오셔서 LS 머트리오즈 실시간 웹터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겠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 967의 위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LS 머트리오즈 앞으로 5만원 부근까지는 다시 돌파할 거고 이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피규어의 저항 구간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가창의 단위가 바뀌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LS 머트리오즈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호가창의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데 이 라운드 피규어 자리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과학에 올라간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학에 내려간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라운드 피규어 자리. 그래서 LS 머트리오즈의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5만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어떤 흐름이 발생하겠어요?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 저항 흐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S 머트리오즈의 경우 다음 매도가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냐?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5만원 부근에서 실시간으로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단계적인 매도가에 불과하고 중정계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LS 머트리오즈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죠? 크게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의 수 물량 LS 머트리오즈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얼마나 풀리고 언제 풀리는지 LS 머트리오즈의 경우에 신규 상장 중인 만큼 6천원 부근에 청약을 통해 대량으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보호의 수 물량 매도가 어디에서 풀리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들의 차익 실현 이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 이걸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LS 머트리오즈의 중정계적 매도가도 확실하게 잡아가서 LS 머트리오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트리오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셔야겠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바로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461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다음에 LS 머트리오즈의 앞으로 신규 매수 단가 신규 매수하고 싶으셨던 분들 정확한 신규 매수 단가 받아가시고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비중 추가 단가, 재진 단가 받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한 돌파자리에 이어질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매도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서 LS 머트리오즈 300% 이상의 수익률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이 텔레그램방 서둘러 입장하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 이 번호로 구독, 텔 문자 보내서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신 다음 LS 머트리오즈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방에선 LS 머트리오즈의 매매 탑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탑점까지 상세하게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LS 머트리오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복리로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입장에서 정말 500만원 가지고도 10억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빠르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오늘같은 경우에도 캠트로스 이 종목 하나로 단 3일만에 40%의 수익 한 분에 안겨드린 만큼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트리오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LS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방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LS 머트리오즈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면서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흐름이 꺾이거나 아니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8만원 부근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다음 폭락한 시세에서 손실 발생했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분에 없어지고 손실 발생했다. LS 머트리오즈 어떻게 대응해도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LS 머트리오즈의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돼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LS 머트리오즈 추가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매집 타점 잡으면 된다 했죠? 2만 8천원 부근 이 부근에서 시세 안착되면 다시 들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현 위치에서 과대 낙폭자리 형성되고 있는 만큼 지금 빠르게 입장해서 LS 머트리오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받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만약 나는 텔레그람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람 할 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은 다른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LS 머트리오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텔레그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967 웹폰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 머트리오즈의 흐름 실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 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구독 혹은 구독 텔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보내신 다음 LS 머트리오즈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고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 혹은 구독 텔 지금 당장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 419 9671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